아, 서로 이렇게 셀프카메라를 안 뵙니다.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보고 싶어요. 예절하다. 여기는 제 방입니다. 여자방이다, 여자방. 네, 근데 뭘 보여주고 싶으신다면 뭐예요? 이렇게 볼게요. 생일카드. 생일카드. 정구님이 써주신 생일카드입니다. 아, 직접 써준 거야?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탁 장식해놓고 있었어요. 짜잔. 룸북도 있고, 초기 때 커플링도 있지, 이런 거. 다 모아놨구나. 하나, 하나, 둘, 둘. 룸북에서의 반주도 있고요. 다 잘 보이는데, 넣고 있습니다. 정말 맛있다. 이거 뭐야? 탁. 고맙습니다.